오늘은 배과 달팽이 팽이의 먹는 모습이니다. 한라봉을 줘봤어요. 한라봉이 맛있는지 잘 먹네요.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1시간을 찍었지 뭐예요? 10배속 한 영상이랍니다. 폐가 그리의 칼슘은 필수이기에 항상 주고 있어요. 우리 팽이 너무 잘 먹지 않나요? 먹는 양은 적어도 항상 잘 먹는 팽이랍니다.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달팽이를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힐링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. watchers quint fic으로 그다음рах을 받улась 그래서 왔을 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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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먹었나 봅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